그래서 그 다음은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Why is this critical? 거기부터 Great Boupon,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Why is this critical? It's critical because this is the way the food industry thought before Howard, right? What were they obsessed with in the early 80s? They were obsessed with mustard. In particular, they were obsessed with the story of Great Boupon, right? 여기까지입니다. Why is this critical? 왜 이게 중요하냐고요? It's critical, 이거 중요해요. 왜냐하면 this is the way the food industry thought, 생각했던 거예요. 어디 전에요? Howard가 하기 전에는 이런 걸 하기 전에는 Food industry가 했던 생각이 어땠어요? 그냥 Hierarchy하게 만들었죠. What were they obsessed with? 그러니까 집착에 가까운 거죠, 그냥. 아까 어디 here to라는 단어도 했는데 Obsessed with는 많이 듣고 있어요, 제 주위에. Obsessed with라는 거. 요즘에는 회사에서 누구 고용할 때 뭔가 Obsessed with 한 게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약간 집착에 가까운 거예요. 뭐 코딩한다고 하면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뽑는다고 할 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뽑을 때 거의 집착에 가깝게 하는 사람, 미쳐서 하는 사람, 그죠? 그런 광적인 사람을 좋아하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거기에 그냥 몰입해서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Obsessed with 했냐면 In the early 80s, 초기 80년도에는 그들이 Obsessed에 했던 것이 뭐였냐면 They were obsessed with mustard. 그는 머스타드 소스예요, 머스타드죠. 그 머스타드에 완전히 몰입되어 있었대요, 그죠? 그거에 막 집착하기 시작한 거예요, 집착이에요. 그래서 In particular, 특히요, They were obsessed with the story of Grape Porn. Grape Porn이라고 하는 제품이요, 이름인데요, Brand Name인데 거기에 그 스토리를 가진 것에, 그 스토리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기 시작했대요, 그죠? 그게 뭔지, 저도 몰랐는데 Grape Porn이라는 것을 먹어본 적은 있는데 이게 이렇게 머릿속에 남는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요즘에요. 그리고 CF도 본 적이 없어서, 그 Commercial이라고 하죠. 그 Advertisements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설명하는 것을 그래야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Grape Porn입니다, 그죠? 굉장히 고급스러운 머스타드예요, 그죠? 예전에는 그 스키즈 하는 거라고 하죠? 이제 튜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짜내는 거였는데, 케찹이나 마요네즈처럼. 근데 이렇게 약간 고급스럽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머스타드를 유리병에 넣은 거예요. 그죠? 그 스키즈 하는 그런 튜브 안에 넣는 게 아니고. 그래서 고급스럽고, 뭔가 스토리가 있고, 뭔가 유러피언 같은 미국 사람들 약간 유러피언 프로덕트에 대해서 조금 약간 더 value, 그러니까 가치를 더 두는 경우가 있죠? 그런 느낌이 나서 비싸게 파는 겁니다. 이렇게 좀 고급스럽게.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랬었죠, 그죠? 뭐, organic 했을 때도 그런 비슷한 현상이 있었고. 그래서 뭐, organic이다 그러면 더 비싸고, 뭔가 포장도 굉장히 예쁘게 만들고. 근데 안에 있는 건 그냥 똑같은 거예요, 결국.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Grape Porn의 스토리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이런 거였는데요. 제가 좀 이따 이 CF도 같이 볼 건데요. 이 얘기가 나올 겁니다, 뒤에. 그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CF는요. 일단은 Grape Porn이 뭔지 모르셨을 것 같아서 그 방금 사진을 보여준 겁니다. 구글을 통해서. 그래서 다음 문장은 여기부터 볼 건데요. Used to be, there were two mustards. 여기부터 어디까지 볼 거냐면, 여기, that was mustard.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used to be, there were two mustards. Frenchs and goldens. What were they? yellow mustard. What's in yellow mustard? Yellow mustard seeds, turmeric, and paprika. That was mustard. Great Porn came along. 예, 그래서 첨문장 보시면, 뭐뭐 하곤 했다고 했을 때 used to be라는 말을 쓴다고 했잖아요. 그 표현이고요. There were two mustards. 거기에 양자 3명이 있었던 거예요. Mustard에 있어서, Frenchs라고 하는 것과, Gordens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yellow mustard였어요. 이 two mustard 중에, 그 타입 중에 yellow mustard였고, What's in yellow mustard? 근데, yellow mustard에 뭐가 들어있냐면, yellow mustard이라는 것은 seed가 들어있는 거예요. Mustard seeds이요. 그, C요. 그 다음에, turmeric이라고 해서, turmeric이 이제, 황이요, 황. 강황할 때, 황이요, 강황. turmeric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요. 이게 turmeric이에요. 그죠? 실제로 우리가 뿌리를 본 적이 없어서, 되게 이상할텐데, 이 가루는, 뭐, 별로 이상하지 않으실 겁니다. 아마, 커리에도 들어가고, 인도에. 그런, 인도 커리에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잘 익숙한 재료고요, 요즘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파프리카는 다 아실 거고요. 파프리카 들어가는 거고요. 이거 들어간 게, 바로 yellow mustard를 얘기하는 겁니다. mustard seeds, turmeric, and paprika. 이거 섞은 거에요. That was mustard. 그래서 그게 mustard죠.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그래프폰 came along with Dijon, right? 여기부터 어디까지 볼 거냐면, Oxnard, California.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그래프폰 came along with Dijon, right? and much more. Boratile, brown, mustard seeds. 그래서 갈색, mustard seeds가 있고, Boratile이라는 단어는 이제, Evaporation, Rapidly evaporation 된거죠. 증발해 버린 거에요. 빨리요. 그죠? 그럴 때 Boratile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는 뭐, 음식이니깐요. 뭐, 산도 같은 걸 좀 두면요, 이게 머스타드가 약간 맵고, 산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증발해 버리는 그런 느낌이, 마산에 있는거죠. 그런 냄새라던가, 그죠? 그래서, some white wine, 그래서 white wine이 좀 들어가 있고, nose heat, 코를 찡하게 만드는 그런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heat라고 표현합니다. nose heat이, 우리가 그 왜, 와사비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와사비면 좀 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겠네요. 와사비 같은 거 먹을 때, 코 찡하는 거 있죠? nose heat 이런 거 얘기하는 거구요.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머스타드였는지, 그래프폰이, 그래서 much more delicate, 계속 이제 섬세한, 아로매릭스, 그런 섬세한 향이 있구요. 이런 걸 계속 지금,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what do they do? 그래서 그들이 한 게 뭐냐구요. they put in a little tiny glass jar. 그러니까 조그만, 아까 보여드린 유리병, 항아리 같은 jar. 항아리는, 사이즈가 큰 걸 항아리라고, 사이즈가 작은 걸 jar라고 해서, 이제 단지라고 하죠. 우리나라말로. 단지 안에 넣었다는 거죠. with a wonderful enameled label on it. 그러니까 여기다가, 아까 보셨겠지만,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건, enameled then label을 붙인 겁니다. on it. attached on 한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말로 enamel, 할 때 그 enamel입니다. 근데 여기서 영어로 하니까, 이게 발음이 조금 더, 그렇게 딱딱하게 들어가지 않았던 것 뿐이죠. 그래서 wonderful enameled, label on it.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래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떤 건지 모를까봐, 사람들이. made it look French. 이게 어떻게 보이게 만들었어요? French. 프랑스산인 것처럼 만졌죠. 이분도. 그러나 그게 뭐예요? it's made in an oxenard, 캘리포니아. 실제로는 캘리포니아에서 만든 건데, 프랑스에서 만든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실제로는 아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은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instead of charging a dollar fifty for the eight ounce bottle, 여기부터 어디까지 볼 거냐면, 여기 any great coupon, 여기부터요. 여기까지요. 아니다. 그래서 첨문점을 보시면, 이 charging이라는 것을 돈을 매기는 거죠. 사람들에게. 그래서 얼마를 매기느냐 하면, 1달러 50을 매겼습니다. 1달러 1.50센트니까, 1불 조금 넘는 돈이요. 반 넘는 돈을, 뭐에 대해서 할 때 보호가 오죠 For the 8-onths bottle 8-onths bottle에 대해서 1불 50불씩 주고 이 머스터를 팔았대요 그렇게 하는 대신에 이제는 The way, 그 방법이 The French and Guardians did 했던 것이 뭐예요? 바로 They decided, 뭐 하기로 결정했대요 철저를 결정했대요 4달러, 1불 50에서 4불로 비싸게 받은 거예요 이렇게 해 놓고 그래서 And then they had those days, 이런 광고들을 해서요 광고라는 것이 뭔지 설명 안 해줬으니까 설명하는 거죠 With a guy in a Rolls-Royce, Rolls-Royce랑은 굉장히 고급차에 타 있는 그 남자가요 And then they eating the grape porn, 이 머스터를 먹고요 The other Rolls-Royce pulled up, 또 다른 이제 Rolls-Royce 차가 pulled up 이제 차를 댄다고 할 때 그 대달을 이제 pull up이라고 하죠 영어로요 그죠? 만약에 고속도로에 있다가 경찰이 옆으로 차 대세요 할 때 Pull up 이란 말 쓰고, pull over 이런 말 쓰죠 그런 말 쓰죠 그래서 He says,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Do you have any grape porn? 그래서 혹시 grape porn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본답니다 이 Rolls-Royce의 차 두 번째에 온 Rolls-Royce에 있는 그 사람이 이렇게 물어보는 이런 장면이 바로 이 광고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테니까 저도 몰랐으니까 이 광고를 먼저 보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고 그 다음 문장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고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 Rolls-Royce의 장면이요 그래서 이런 거였습니다 이런 스토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obsessed with the story of grape porn 이란 말을 한 게 이런 종류의 시리즈가 굉장히 많아요 옛날에 펩시맨이라는 광고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펩시맨이라고 하는 그 무슨 슈퍼 히어로 같이 펩시 로고가 새겨진 옷을 입고 막 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광고로 엄청나게 매출을 올렸었는데요 그런 것처럼 그 커머셜이 한 번에 그냥 딱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프폰을 먹는, 맛있게 먹는, 고급스럽게 먹는 이런 장면을 보여주는 그 스토리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데 유튜브 가셔서 더 보시면, 원하시면 더 가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최근 것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은 여기부터 볼 건데요 And the whole thing after they did that, a grape porn takes off, takes over their must-do business 여기부터 어디까지 볼 거냐면, inspired to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After they did that, a grape porn takes off, takes over the must-do business And everyone's take-home lesson from that was that the way to get to make people happy is to give them something that is more expensive, something to aspire to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전략이 이제 대충 나왔죠 The whole thing after they did that, 이렇게 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grape porn takes off, 대박 치다라는 영어로 takes off라고 했습니다 이게 비행기에서 원래 나왔는데, 비행기가 이륙하는 거예요 이게 비행기입니다 비행기, 이륙이요 이륙 이륙할 때 take off라고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게 비즈니스에서 나오는 용어에서는, 경제 용어에서는 대박 치다라는 말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takes over the must-do business 그래서 완전히 must-do business 쪽을 장악했어요 And everyone takes the home lesson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뭐예요? take home lesson 이 집에 가져가는 lesson이죠 배웠다는 거, 뭐냐면, 몸으로부터 배운다고 했으니까 from이 나온 거였죠 That, 이하에 대해서, that, 이하로부터 배운 겁니다 그래서 that이 또 뒤에 나온 거고요 from 뒤에 그게 뭐였냐면, 또 that이 나왔죠 That was that, 이하입니다 The way, 그 어떤 방법이에요 To get to make people happy 사람들이 행복하게 만드는 그 방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배운 거죠 그것은 뭐냐면, 이하입니다 투부정사하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게, 무엇을 주는 것이다 라는 거죠 뭘 줘요? 어떤 것을? 대시도 받았네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It's more expensive, 더 비싸고 어떤 좀 더 aspire to 하는 거예요, 그죠? 어떤 자극을 주고, 좀 더 영감을 주고 어떤 스토리가 있고, more expensive 해 보여서 약간 유러피안 프로덕트 같이 만들어 보이는 이런 제품을 주면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됐대요 그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은 여기부터인데요 right 하고 이 다음부터입니다 It's to make them turn their back on what they think they like now 여기부터 그 다음에 hierarchy 까지 입니다 It's to make them turn their back on what they like, think they like now and reach out for something higher up the mustard hierarchy 그래서 보면요 그것이 뭐를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들을 돌아서게 만들었대요 그들의 back, 그들의 등을 돌린다는 거죠 어디에 대고 하니까 on이 나온 거죠 몸에 대해서 등을 돌렸다 they think they like now 지금 현재 우리가 그들이 좋아하고 있는 것과는 반대되는 거죠 등을 돌린 거니까요 turn their back on 그래서 배신하다는 뜻으로 사용됐습니다 그 문제는 등을 돌린다는 그 모션이 단어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형상화 시켜보시면 뜻이 다른 컨텍스트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 유추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다르게 이제 돌아선 거죠 우리가 지금 현재 2015년에 하고 있는 거 당시에는 2004년이었죠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고 좋아하는 것을 그 당시에 이제 이러한 현상 때문에 그래프폰 때문에 바뀌게 된 겁니다 reach out for something 어떤 것을 reach out 도달하려고 하냐면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higher up 더 비싼 것 같은 뜻이라고 하겠습니다 higher up 하고 the mustard hierarchy 그래서 다시 또 이렇게 만든 거예요 제일 비싸고 어떤 것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더 비싸게 더 비싸게 더 비싸게 이렇게 하고 더 고급스럽게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벌어진 일이고요 그래서 a better mustard 더 나은 mustard 여기부터 어디까지 볼 거냐면 does not exist on a hierarchy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다시 하워드의 역량이 나오죠 그래서 a better mustard 계속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a more expensive 더 나은 mustard 계속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죠 a mustard of more sophisticated 더 섬세하고 더 좋은 그죠 그리고 culture가 있고 그리고 the meaning 의미가 있고 그죠 어떤 mustard을 만들어도 뭔가 여기에 스토리가 있고 그죠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워드는 근데 looked 어떻게 봤어요 그것에 대해서 그리고 말했어요 that's wrong 틀렸어 잘못됐어 라고 얘기한답니다 mustard는 does not exist 어떤 mustard은 존재하지 않아요? on a hierarchy 위에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가로로 놓고 싶은 거죠 horizontal하게 horizontal segmentation 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맞다고 지금 하워드 다시 주장하기 시작하죠 그럼 이제 하워드의 주장이 다음 문장부터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must have exist 부터 볼 건데요 초 초 초 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